미안해 아 이 새끼! 진짜 진지하게 문제점 알려주고 뭔데 김민교 기다려라 김민교 여보세요 예? 저는 일단 진작에 먼저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아 예 말씀해주세요 저는 심지어 지금 여기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아니 저 딱 말할게요 이상호씨 장난 언제 아닌 줄 알았냐면 새벽 3시부턴가 배콤 배콤 이 질을 안 하길래 딱 알았어요 아 이게 장난 아니다 그게 언제 기점이냐면 안영수야한테 처발리고 나서 기점인데 근데 이상호씨가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롤을 몰라요 그냥 롤을 못 해요 그니까 뭐냐면 이게 사실 버스 듀오의 폐해야 진짜 왜 그러냐면 사실 그동안 이상호씨는 예를 들어 수능을 치는 거면 45문제가 있으면 그게 두 명이서 같이 그동안 시험을 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 1번 정답 3번이다 야 1번 3번이야 하고 3번을 딱 찍었어 이상호는 근데 이제 듀오가 볼 때 아닌 거지 그래서 아 씨발 괜찮다 다음 문제부터 내가 잘할게 이러고 2번을 듀오가 풀어주고 3번을 듀오가 풀어주고 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다 인정하고 모든 걸 다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왜 슈가 나왔을 때 그랜드 마스터를 풀래? 이래서 혼자 어떻게 저는 혼자 그랜드 마스터를 찍을 수 있었던 거죠? 그니까 그게 여러 개가 겹쳤는데 일단 방송을 안 끼고 게임에만 집중했다는 점 하나야 스트레쉬를 잘해 스트레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스트레쉬의 스킬샷이 좋아 그리고 스트레쉬로 했을 때 킬각을 알아 근데 당신 진짜 미드하는 거 보면 모든 챔피언의 킬각을 볼 줄 모르고 교전각도 쓰레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리다가 무난히 게임 다지고 라인 관리 할 줄 모르고 1킬을 따도 라인 손해로 300원 이상 손해보고 근데 이런 미드에 대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냥 답이 없어요 왜냐면 당신의 근본이 뭐야? 스트레쉬 장애인 이게 돌려말아 뭐야? 스트레쉬 원챔충 탈론 원챔충 당신 근본이 원챔충이야 다른 챔피언 못해 그냥 자 반론 한번 제기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스트레쉬 원챔으로 점수를 올렸다면 군위 때 전에는 다이아까지 그냥 미드를 승률 80%로 뚫었습니다 70%로 근데 그때에 비하면 솔직히 좀 많이 변한 게 템이랑 지금 챔피언들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그때는 메이지 챔피언들이 꽤 먹혔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재생의 바람 도란방패에다가 이제 좀만 더 하면 피흡템 나오고 그래서 교전에 좋은 챔피언들 그런 챔피언들이 대세가 되고 근데 당신 챔피언 조틀딱챔 그리고 존나 말이 안 되는 게 게임을 이렇게 못 보고 흐름을 못 따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사실 CK 경험이 적어도 원래 챌린저 게임은 거의 준 CK에요 거기는 알아서 맵 보면서 핑 찍고 자기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당신이 근데 왜 그러냐 그거 버스춤이라 그래요 그냥 진짜로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렇게 LCK도 그전에 많이 보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진짜 군대에 있을 때 맞았죠 뭔 일이 있었어 이게 말이 안 돼 진짜 솔직히 솔직히 방송 꺼져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해봐요? 예예 저격이 너무 많지 않나요? 아니 저격은 진짜 많은 거 인정한데 진짜 죄송한데 한마디 드려도 돼요? 플래티넘 올라오면 더 많아요 거기는 인구수가 많아서 그나마 좀 더 적게 잡히는 거야 당신 플래티넘 올라오고 거기서 플래 상위 가고 다이아 4가면 진짜 그냥 말도 안 돼요 그때는 근데 지금 당신 꼴하지 마봐 골드에서 멘탈이 나갔다? 그냥 병신이에요 말도 안 돼 이거는 아 마린 형님 과해요 형 어 고민이 뭐야 형 뭐가 문제에요 저 도대체? 너는 그냥 라이너를 했을 때 캐리를 못해 캐리력이 없어 그니까 팩트만 말하자면 그 뭔가 반반 간다는 마인드가 있으면 캐리가 안 돼 그리고 메이지 챔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메이지 챔프로 저랩 때 누가 라인전 못해요 메이지 챔프 중요한 게 뭐야 갱 안 당하는 거야 아니 두 분 해결 방법을 좀 제시해줘봐요 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그니까 너는 그 라인업을 했을 때 라인 관리를 안 하잖아 서포터 하는 것처럼 너는 그냥 라인을 신경을 안 써 탑에서 막 새 네이브가 오면은 네가 가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일단 서포터라서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 그래서 라인업을 하면 안 돼 이거 못 고쳐요? 아예? 야 이 새끼야 7년을 초래해서 깨는데 네가 고쳐졌어?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했네 무슨 서포트를 하면 될 거 같은데? 너 서포트 그래도 그 맛 찍었잖아 아니 형은 저 휴가 나갔을 때 막 이럴 때 게임을 같이 해봤잖아요 그니까 랭크도 만나고 했잖아요 그때 괜찮지 않았어요? 그때 괜찮았지 저는 복귀 전에 민교랑 얘기했을 때도 민교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미드 내가 개팔 거라고 저희 진짜 서로 둘이 전화하면서 너 미안하다 너 그 실력 나 노방종 다 봤는데 네 그 실력으로 나 절대 못 이긴다 나 그 말 듣고 쫄았다가 진짜 힘찍이 말해서 저 배컴 할 때까지는 아 근데 이 새끼 여유 있다 방송 안에 아직 근데 안영수야한테 지고 나서 진짜 멘토 터져서 배컴도 안 하고 열심히 게임만 하대? 그때 느꼈습니다 와 진짜 개병신입니다 민교씨 당신 이렇게 말하다가 저한테 미리 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? 아 근데 죄송한데 진짜 저 아 저 진짜 그냥 차라리 가위바위보 이런 거 해드릴게요 이게 미드는 내가 양심이 없어서 상호 네가 그 민교님이랑 1대1을 하면 이길 순 있거든? 근데 팀 게임을 하면 못 이길 거 같아 1대1 라인전은 네가 피지컬이 돼 근데 롤이 안 돼 아 피지컬이 돼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아 1대1 뜨실래요 진짜? 아 1대1 뜨실래요? 아 피지컬 일단 살짝 맛만 보여드릴까요 진짜로? 와 보세요 뭐 할 건데요 아크션 해드릴게요 초대 좀 부탁드립니다 부시 이즈 그린 부시 이즈 그린 부시 이즈 그린이요? 야 근데 아크션 라인전 때 오케이 없는데요? 부시 이즈 그린이 없다고요? 아 GREEN이에요 GREEN 아 이게 베트남 출신이 왜 그러시나 그..린 베트남이 아니고 필리핀 깔라포시티에요 아 필리핀 필리핀 1회 해드렸습니다 아크션이 유리한데 제가 해드렸어요 그냥 아크션 상대로 이렬이 제일 할만하다고 권지인씨가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거죠 도대체 쏴본거에요 그냥 어 귀여우시네 아 근데 너무 못한다 진짜 그냥 병신인데 이새끼 진짜로 이새끼 왜 고평 아니 이새끼 왜 고평가 하는거에요 도대체 아 이새끼 라인전 병신인데 그냥 아 그냥 대충 했다 와 존나 못한다 와 존나 못한다 와 이새끼 존나 혹시 모릅니다 이거 혹시 몰라 아 진짜 여러분 믿어요 이거 뭐라 말씀 드렸잖아요 모른다니까요 그냥 죄송한데 3렙 찍었으면 제가 이기는데 그냥 급하게 해드린거에요 근데 이거 2렙이 원래 2,3 찍고 해야하는데 아 다시 다시 들어와 보세요 아 들어와 보세요 아 들어와 보세요 자 3대치고 나가면 어떡할거야 제대로 와보세요 와 꼴하지 마라 꼴하지 아 내 눈 아씨 눈을 찌르네 흐흠 귀여우시네 당신의 지금 정글 있었으면 젠킹나이스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부터 이제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게 팀 게임이었다 그냥 이제 아크샤는 아크샤 왜 픽했어 이렇게 되는거에요 저는 이제 뒤로 라인 땡길건데요 그러면 왜 당기세요 어우 귀여우셔라 1회요 1회 1회 아이고 드럽게 못하신다 정말 2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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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교씨 예? 피드백한거 사과하세요 빨리 난 솔직히 민교씨 나 진짜 난영수야한테 지고 정윤종한테 지고 당신 미드랑 사람들이 뭐 자꾸 중계방 얘기할 때 좀 쫄았어요 아니 좀 쫄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와 이 날 라인을 해보고 딱 느꼈어요 당신? 저 못막아요 당신 내가 봤을 때 쏠킬 쏠킬 3번대 합니다 제가 진짜로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떠봅시다 진짜 어떻게 되나 아니 날짜 정합시다 언제 뛸거에요 아 언제 뜨실래요 진짜로 일단 저희가 내일 만나니까 내일 한번 얘기해보시던지요 그래요 그래요 아 그렇게 합시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연습 진짜 지금보다 한 3배 더 하셔야 돼요 진짜 너무 못해 여기서 연습 더하면 당신 라인을 팍살납니다 팍살납니다 난 또 오렐리아라고 해서 되게 잘하는 줄 알고 당신은 진짜 거짓말 안하고 제가 골드에서 이넬리아 많이 만나거든요 걔네랑 붙으면 당신 X발려요 라인전 아 진짜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강호씨 제가 진짜 대충 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 판 인정하는데 두 번째 판 그냥 뭐 개발리시던데 뭐가 대충 했다는 거죠 도대체? 강호씨 진짜 추잡하게 이거 하나는 하지 맙시다 뭐요? 이렇게 아크지안 이렇게 하고 갑자기 천상계로 예를 들어 저희가 팀 꾸려서 하는데 갑자기 미드에서 룰루 모르가나 아이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드 칼대칼 가야죠 진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럼 내일 보자고요 민규씨 오케이 확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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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